어 으 백광일 황진아 아 이상수 서비스 아 으 으 또 완벽한 상태는 아닌거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죠 그렇습니다 백광일의 놓치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번 찬스 살려내는 한국마사회 백광일 바나나플릭 백광일 광지라 선수 잘해주고 있는 이상수입니다 백광일 묵직하란 땅을 보유 빗바로 광지라 선수 Jon해성의 바나나플릭 이상수 이상수 선수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노리고 지금 길게 푸시가 성공했습니다. 살려냅니다. 밀사불란한 대선. 이렇게 끊어집니다. 맞죠. 이렇게 타이밍에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되고 좀 어려운 고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이상수 선수의 서비스 포인트. 위안하게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런 것도 위축되고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안 맞다가 복싱만 하면 굉장히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궁악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 서비스 득점. 서비스 득점. 황준아. 살려냅니다. 황준아. 하지만 득점은 섬섬생. 붙어서 하는 볼을 잘하는 팀들이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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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흐름을 가져와야죠. 그럼요. 백광일의 백핸드 넘어가지 않. 그러니까 상대들이 계속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흐름 타니까. 금방 지금 5점 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줄땐 내주더라도 한국마사회의 복식의 어떤 전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짧은 볼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이런 스코어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scenes을 통하 SameP. 있었습니다. litt 두 명이 2부에서 계속 됩니다.